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입니다. 지난주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제게 공개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정치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가?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참사가 서울 한복판 이태원 헬로윈 축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 156명,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4년 4월 찬란한 봄을 팽목항 쪽띠 바다에 묻고 2022년 10월 황홀한 가을도 이태원 좁디 좁은 골목길에 눈물과 함께 묻었습니다. 이제 회취한 무덤 같은 탐욕과 교만, 무능과 무책임, 대립과 갈등의 정치 불신만이 길바닥에 쓸쓸히 나뒹굴고 있을 뿐입니다. 꽃다운 우리 아들, 딸 156명이 슬픈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했냐고. 이태원 그 좁은 골목길, 그 절규와 아비교안의 현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와 정치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뒷짐지고 참사연장을 향하던 일선경찰서장과 부재중인 경찰수뇌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는 용산구청관과 해외출장 중인 서울시장 사전조치를 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행안부장과 외신 기자회견에서 휘죽거리며 농담하는 국무총리 대통령실이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의 질책에 웃기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홍보수석 총체적 무능과 부실의 종합판이고 국가 리더십의 완전한 부재와 실종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아비교안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도 더 구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자책하는 현장 경찰과 소방관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유권무죄, 묵건유죄, 유권무책, 묵건유책입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든 천근같이 무거운 그 약속 벌써 잊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하십시오. 총리를 경질하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각 총사퇴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세 보이십시오. 여야 국회의원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즉각 시행합시다. 국민들을 위로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정치의 본령입니다.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국민 여론이 70%가 넘습니다. 정치가 수사 뒤에 비겁하게 숨을 때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아픈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정치 부재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의 아픈 역사적 경험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맙시다. 안보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 민생 위기로 대한민국이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대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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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